소녀들의 첫사랑이야 이야 역시 여성스럽네요 잉혀맨님 딸기 100% 작가의 최신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혀맨입니다 자 오늘 저 이사가려고 지하 1층에 있는 작업실을 네 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삿짐 정리중이구요 네 여기가 제가 쓰던 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쓰던 방이고 네 거울이 있어요 여기는 거실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 멤버 라장하고 공개가 썼던 방 작은 방이죠 이사 때문에 좀 더러워요 그리고 여기는 김미아하고 이수건이 썼던 방입니다 네 이사가려고 다 정리중이에요 저기는 화장실 저기는 부엌 저기는 방 네 안녕 자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대입니다 네 주식대구요 네 여기는 네 엄기환시네 여기 이것 가려드리고 엄기환시네 집인데 네 제가 지금 몰래 한 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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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루루루 네 오늘 어 오늘 주인태님이 저희집에 궁금하셔서 찾아오셨나요? 아뇨 궁금하지 않아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궁금하지 않아? 집 소개 영상인데 궁금하다 칩시다 아 네 저희집에 볼 것도 없는데 왜 찾아오셨지? 저는 인형했네 집에 명물이 있다들어서 왔거든요 그럼 그렇게 궁금하신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네 저희집에는 저랑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아 단짠 카와이네 인사해 카와이네 네 자 그럼 저희집 들어오세요 아 네네 지금 미쳐난 몸을 이렇게 이끌고 가겠습니다 별거 없지만 또 아 별거 있는데요? 어 뭐가 있죠? 어 뒤에 별거가 있는데요? 아 네 이분은 저희 놀러오셨거든요 아 태택이님이라고 네네 저희 멤버인데 놀러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아 태택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베이직 캐릭터 그 베이직 캐릭터 네 예예예 그 연예인 아 여기 몰릴보네 아 저희집에 별거는 없구요 뭐 저희집 뭐 캣타워 네 저희집 고양이 집이죠 어 혹시 혹시 집사신가요? 아 그럼요 아 고양이 집사 아 이 집이 실질적 주인인가보네요 네 보다시피 알겠지만 우리가 거실입니다 와 역시 남자 혼자 사는지 많이 할까봐 네 멋지게도 어 제가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지하이싱에 살았거든요 아 태택을 한 줌도 못 받아서 판이 남아 이십 중에 왔습니다 어 여기는 태양광을 받겠는데요 거의 네 여기 빨래는 정말 잘 말라요 네 아 네 좀 조금 보여주기 좀 그렇지만 저는 잉녀맨TV의 사생활까지 다 파헤치는 주희대님 네 콜러풀한 걸 굉장히 좋아하기로 네 네 이 부분 편집 부탁드립니다 야 네 저희집 저한테도 없는걸 고양이가 다 가지고 있네요 네 저희 집이 SU****입니다 아 부엌 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부엌 잠시만요 자 여기 혹시 밥솥이죠 이게 네 밥솥입니다 깔끔합니다 아 깔끔하네요 남자 혼자서 한 집 아닐까봐 깔끔하네요 자 여기는 자 보자 야 기름칠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 아주 바짝바짝 집소개가 아니고 청결동산가 아니요 아니요 집소개죠 무조건 집소개죠 저희집 냉장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보자 아 저희는 냉장고 네 이게 뭘까요 네 물은 없네요 아 물이 있긴 이네요 하지만 물보다 소주가 더 소중하다 이거는 치킨인데 12일 전에 먹었나 언제 먹었지 이야 이게 그리고 제가 또 컨디션 컨디션이 안좋아가지고 자주 먹습니다 아 이건 뭐죠 그리고 저 처음 보는건데요 이게 뭘까요 아 예 술이였군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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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얼어가지고 얼음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냉동실을 못씁니다 제가 몇개월치 못쓰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관리를 언제 싶은건지 네 궁금한거 있으신가요? 혹시 전화 이쪽방이 궁금한데요 아 이쪽방이요? 아니요 아 이쪽방 말고 이쪽방은 아니요 아 네 이쪽방은 이쪽방은 나중에 공개해도 될까요? 아니요 안돼요 아 이야 이야 아 무슨순데 여기 제가 네 아끼는 그 아이템들만 모아놓은거란 말이에요 이야 아끼는 아이템들을 모아놓으셨다 아끼는 아이템들만 여기다가 이렇게 전부수석에 개나 이야 이것도 아끼는 아이템인가요? 아 네 이야 이거 이거 뭐 아 그렇게 됐네요 아끼는 아이템이 됐네요 아 뭐 나가실때 뭐 쓰고 가시나봐요 이거 네 인형위님들의 콜렉션을 한번 보셨습니다 많이 깨끗하죠? 네 정말 뭔가 쓰레기 아닌 콜렉션을 모아놓으셨네요 좋은것들도 많구요 그리고 뭐 제 방 제 방을 보여드려야겠네 제 방 제 방이구요 여기서 제가 제가 굉장히 제가 생긴거에 비해서 생긴거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소녀소녀합니다 네 울음도 많고 네 제가 또 인형으로 못자거든요 네 이부분 편집해주세요 이익 이렇게 인형 참고자야지 자다가 또 잠이 오더라구요 이렇게 어떻게 좀 어우리나요? 그대로 평생 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 여기가 제가 방송하는 아 컴퓨터와 마이크 인형은 사안극이 만들어지는 장소 아 사안극이 만들어지는 장소 가족사람들 음 만들어진 장소고 자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즐겨보시는 가족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장소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서랍이 있거든요 네 서랍도 한번 궁금하네요 네 보시면은 이야... 네 어떤가요? 굉장히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이렇게 아이템들이 많네요 아 제가 또 책임으로 굉장히 좋아요 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씨밤 씨밤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당의 명언 네 이거 책들에 제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어... 네 어 잠시만요 네 네 어? 어? 첫사랑에 인한정? 500원? 네 네 네 소녀들의 첫사랑에 이야 역시 여성스럽네요 인여멘님 딸기 100% 작가의 최신자? 아 네 왜... 이게 왜 이쪽에 저의 집에 아 인여멘님 저는 취향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 취향을 존중합니다 네 네 역시 아 역시 이게 괜히 있는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컨셉이 아니에요 컨셉이 그렇죠 여기는 화장실인데 이렇게 하죠? 이야... 굉장히 청결하네요 네 청결하죠 네 저기 여기 옷방입니다 옷방 옷방 이야 옷이 이야 옷이 굉장히 많네요 아 네 제가 또 최근에 또 저 그... 이거는 뭐 취향이신가요? 아 네 제가 입는 핑크색 장보실 이야 역시 소요틱하네요 인여멘님 수영복이고 네 뭐 이런것들 있습니다 네 이야... 뭐 인여멘님 취향이 뭐 개인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소요틱하네요 근데 뭐... 궁금한게 있나? 이거 뭐 다 보여드린것 같아요 아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궁금하네요 아 이거는 유튜브에서 이제 저한테 10만명 찍었다가 네 보... 주신 어? 실버버튼인데 실버버튼 야 실버버튼 네 실버버튼 이야 여러분 이게 실버버튼입니다 실버버튼 이걸 받기 위해서 제가 많은 멤버들 눈물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핏과 훈셔 아 근데 왜 뭐... 네 여기서 저희집 공연은 끝났네요 네 그럼 인여멘님 유튜브 구독자 몇만 찍을때까지 열심히 하실거죠 어... 저는... 몇만이요? 아 저는 솔직히 백만명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백만명? 네 백만명 그러면 골드버튼을 받을때까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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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영상에다 봐요 빠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